사람들은 드라마 속 주인공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주변인들도 그들의 인생에서는 주인공입니다. 드라마 속 주변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해프타임 색다른 극장. 스물다섯 새신랑 우진 씨. 아침부터 필 받아서 꽃단장 중이다. 뭐해 지금? 영호야. 솔직히 나 터프하지 않니? 엄마는 오늘 조금만 보셔주는 말이야. 브루스 윌리스도 똑같을 것 같지? 그치? 백일까? 우진 씨. 브루스 윌리스도 백수래? 취직 시험은 또 빨리 다 떨어진대? 야 나 백수 아니야. 학생이야. 자기 이번엔 꼭 붙어야 돼? 자기 합격하면 우리 엄마가 차 한 대는 빼준댔거든. 야 그까짓 차. 나 취직만 했다면 내 손으로 산다. 내 손으로. 취직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져도 자신감 넘치는 백수 남편 우진 씨. 우진을 선 생산 연구직을 지원한 이 우진입니다. 우운 듯이 꽈드로. 안녕하세요. 백수 한번. 우진이 그거라. 오지 놈이야. 뭐해? 출근 준비 안하고? 야 너는 개띠 다닌데 왜 허건을 불고 그러냐. 뺀질이. 도둑놈 사기꾼. 내가? 물어내. 자기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이러려고 결혼하셨어? 당장 결혼 안 해주면 한강딸에서 뛰어내린다고 네가 먼저 나 협박겠다. 그리고 너한테 일찌감치 지켜서 한 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피받아진 건 바로 나고. 딸, 임신한 것 같단 말이야. 뭐? 형아 씨 임신 소식에 우진 씨 눈앞이 아찔하다. 그렇게 맛있냐? 응. 현상적이야. 거의 기절할 것 같아. 너 이런 식으로 계속 먹어대다간 우리 집 망하는 거 시간분적했다. 방어에도 먹고 싶다. 우진 씨, 얼른 돈 벌어서 나 맛있는 거 팍팍 사줘야 돼? 응? 알았어. 오늘은 취직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이걸로 여덟 번째 낙방. 연이은 취업 실패에 상심한 우진 씨.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우진 씨. 형아 씨 남편 걱정에 피가 마른다. 어디 있는 거야 우진 씨. 우진 씨 죽은 거 아니지? 우진 씨 미안해. 어? 어디 있는 거야. 형아야. 우진 씨. 그래도 한달음에 달려와 준 형아 씨 때문에 우진 씨 아직 살만 난다. 형아야. 네 말대로 난 날라리에다가 똥퐁이나 잡고 천어태평 한량에다가 벨 다 빠지고 허파의 바람만 잔뜩 들어간 날라리야 난.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 난 자기가 나 모르는 데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만으로도 되게 고맙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우진 씨. 앞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한 달 후. 생계를 위해 생선 장사를 시작한 우진 씨.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옆집 식구들을 만났다. 이거 하나 먹어요. 먹자. 고맙다.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냄새. 생선 장사하고 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생선 장사한 거? 어. 진짜로 생선 장사했어요? 아 나 그냥 오셔서 비린내 와야 하길래. 큰일 났네. 목에 붙어야 되겠는데. 이거 잘 먹겠습니다. 함께 애들 안녕. 안녕. 같이 가요. 어. 자기야. 그 생선 장사 하는 거 비밀로 해야 되죠. 새덕한테.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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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씨 놀러 시작한 생선 장사. 혹시나 들킬까봐 부랴부랴 목욕탕까지 다녀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 좋다. 아. 왜 그래. 왜 그래. 자기 얼굴이 왜 이렇게 반질반질해. 응. 어머. 머리도 감았어. 무수까지 발랐네. 아 왜 그래. 깔끔한 것도 죄야. 참. 어머. 자기 대체 뭐하고 왔어? 돈 벌고 왔다니까. 사모님. 제비나 한 마리 키워보시죠. 뭐 그런 거 했어? 어? 제비나 한 마리 키워보시죠. 제비나 하지 말고. 어깨나 좀. 살산 좀 주물러봐. 비록 남편 마음도 몰라주는 형아 씨에게 구박당할지라도 우진 씨는 요즘 들어 제법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야 이거. 재밌다 진짜 이거. 아. 야 이제 오늘 오징어 팔다가 좀 남은 게 있어서요. 저희 집에 가서. 오늘은 장사를 마치고 옆집에 들렀다. 아유. 뭐야. 비밀을 지켜주는 옆집 식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참 크다. 아유.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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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아유. 엄마야. 일하네 우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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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우리 따라와 당장! 이웃간의 따뜻한 우정이었는데 괜시리 오해만 샀다 두 달만 열심히 일하면 일할 만큼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시작한 거야 그래 누가 뭐라 그랬어? 생선장사? 잘했어 아주 잘했어 결국 오해를 풀기 위해 형아씨에게 생선장사를 시작했다고 털어놓은 우진씨다 아아아!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제 강아지 새끼 나온다 뭐? 야 우리의 뱃속이 아기가 뭘 보고 배우겠냐? 응? 태교! 응? 태교! 우리의 아기를 봤을 때 네가 좀 참아줘라 맹머름 자식을 위해서 삼촌 지교를 했다고 그러지 않니? 안 그래? 하! 너머님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이들의 부부싸움은 아기의 태교를 위해 급히 종결됐다 다음날 우진씨는 꼭두 새벽부터 눈을 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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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다 저만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철없는 남편인 줄로만 알았는데 형아씨는 가족생각에 굳은일도 마다하는 우진씨가 기특하다 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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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있냐? 이렇게 해도 잘 견디네? 생존 그런 일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야? 아, 아주, 아주 살살 좀... 주물러 오시면 아파. 아, 아파 죽겠다. 항상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해 뚫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수산시장 가서 물건도 떼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6개월 후 출산이 임박한 형아 씨. 진통이 시작됐다. 우진 씨 부부에게 예쁜 공주님이 찾아왔다. 네, 아빠다. 우와, 이렇게. 얘가 정말 네 딸 맞아? 여러 가지. 정말 신기하죠?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 내가 있잖니. 그냥 네 아빠 몰라. 얘가 정말 내 자식이란 말이지. 철없는 백수 남편 우진 씨는 이제 없다.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진 씨만이 있을 뿐이다. 26세 가장 우진 씨는 앞으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